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인수합병 테이블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인데요. 특히 희귀의약품의 경우 일반 질환 치료제와나 비교했을 때 최대 10년 가까이 독점 판매 등이 가능하면서 앞으로 대형 제약사들의 희귀 질환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닷게다가 약 70조 원에 인수한 샤이어.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인 BMS는 셀진을 80조 원가량에 인수했습니다. 샤이어와 셀진의 공통점은 모두 희귀 질환 치료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대형 제약사들이 희귀 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희귀 질환 치료제는 임상 2상에서 치료제를 출시하기까지 비 희귀 질환에 비해서 개발 기간이 짧고 성공 확률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처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권을 사오거나 판권을 인수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도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달부터 북미 지역에서 자가 면역질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엠지스도 혈의병 치료제 임상 2상을 올해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개발 중인 치료제들의 주요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신약 가치 역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희귀 의약품 시장은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약 1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은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희귀 의약품 승인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희귀 의약품을 향한 제약사들의 뜨거운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